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잔여 입시 비리, 감찰무원 의혹 등과 관련해서 3년 2개월 동안 재판받아왔는데 오늘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고요.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적어 보인다고 재판부는 얘기했고요.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징역 1년에 처한다. 그리고 노완중 교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형을 받았네요. 이게 아마 장학금 지원했다. 그리고 백원우 전 비서관 징역 10월에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박형철 전 반부패의 비서관은 주의적 공소사실,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무죄다. 이건 뭡니까? 주의적 공소사실 그리고 예비적 공소사실. 지금 이제 직권남용과 관련돼서 일단 주의적 공소사실로 공범으로서 적시가 돼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외에 나머지 하나는 솔직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거와 관련된 증거, 관련돼서 또 혹시라도 기소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의적으로는 직권남용을 백 전 비서관과 조국 전 수석과 또 박형제 비서관이 같이 공동정보원으로서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부분은 확실해 보이고요. 그 부분은 무죄로 나온 걸로 확인됩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제가 장천명 의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민주당이 사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갖고도 민주당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고 그 사과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송영길 전 대표도 결국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1심에서 이제 3년 2개월이 지나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셨는데 적어도 2사안, 1심 판결이니까 대법원까지 또 기다려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뭔가 반응이, 공식적인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을 대표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하는 거는 하는 거고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가 분명히 맞거든요. 아까 재판 지연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사회의 사업체계 중에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신뢰가 남아 있는 게 법원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너무나 큰 당파성을 지금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나 그런 행동을 전혀 서슴없이 하고 있고 뭐 정권은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법원의 신뢰마저 저희 정치권이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면 이게 진짜 우리나라의 앞으로 민주적인 체계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저는 어쨌든 아직은 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는 아니지만 1심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당이 대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거나 아니면 저희도 당내에서 이야기했던 저희 당이 국민께 드리는 어떤 태도는 훨씬 더 자중하는 모습으로 좀 반성적인 입장에서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촛불정신을 강조했고 그 어떤 정권보다 공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거 반드시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 스스로가 우리 사회가 정말로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상식, 정의라는 가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 부부가 가족이 이 가치를 스스로 져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가 정경심 교수 1심 판결 때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본 얘기가 바로 오늘 판결의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서초동에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외쳤던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상관없이 외쳤던 분들의 공통적인 분모가 바로 공정과 상식 정의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회는 평정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그리고 결과는 정열할 것이다. 사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이 세 가지 약속이 조국 전 장관의 사건으로 사실은 깡그리 저는 부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조국 장관이 저는 얘기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에 대한 수사를 비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사실 전 아까 장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검찰이 절제되지 못했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권력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살아 있는 권력을 겨누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또 불이익을 줬고 그리고 검찰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시켰죠. 그런데 그게 과연 검찰 계약이냐. 내 표현을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양발을 묶는 그러한 지금 그 사태가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판결은 정의가 살아 있음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나가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러한 공정과 상식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법 앞에 평등하며 그리고 또한 어떠한 수사도 비켜갈 수 없는 이런 사회가 될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법지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 의원님 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이게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정부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조국 전 장관 부분은 이미 법원에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국민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이게 다만 문재인 정권과 조국 전 장관의 일만 아니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 또 앞으로 출범하게 될 그 어떤 정보가 되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이번 판결에 담긴 재판부의 어떤 지적, 강조하는 점 이거 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내로남불 이런 얘기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그 하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이 정권을 그렇게 또 잡게 되는 순간이라도 그래도 이러한 그런 공정과 상식은 정말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검찰 또한 그 권력 수사에 대해서 정말 처벌할 것이 있으면 그것은 처벌하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국 장관이 지금 오늘 나온 판결은 그동안에 본인의 말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본인은 잘못한 것이 없다. 뭐 아까 무심한 아빠였다고 하는데 무심한 아빠가 아니라 굉장히 정말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아빠였죠. 그래서. 그러니까 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해 줬다 아마 이런 취재도 또 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진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금석을 삼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겠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욱더 큰 도덕성을 가져야 되겠죠. 조국 장관께서 물론 이런 유죄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내뱉은 말이 너무 너무 사실과 다른 것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직자가 위선적이고 내로난물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이것은 조국 장관 개인에게만 꼭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이 사실은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지금 또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장 의원님이나 저처럼 국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좀 가지고 더욱더 큰 그런 도덕성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저는. 저는. 이제 선거 공판이 끝났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법원을 빠져나오면서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야기했는지 화면 들어오는 대로 혹은 가능하다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체민 의원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더 큰 책임윤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에는 당연히 100% 동의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지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깨져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계속 반복돼야 되느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저는 진짜 나라가 깨질 것 같습니다.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특히나 검찰권을 칼로서 휘두를 수 있는 집단이 그냥 칼을 휘두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게 정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간 사실은 그러면 4년 반 후에 정권 바뀌면 지금 모든 검찰 수사하시는 분들, 정권을 하시는 분들, 요즘 검찰이 하는 행태는 어떻게 보면 야당의, 야당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게 일종의 검찰 내부의 약간 스포츠같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요즘에 거의 경쟁적으로 사실은 저희 민주당이든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서 일하셨던 부분들을 진짜 먼저 하나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정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순간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가 있겠습니까? 권력은 반드시 자제되어야 되고 절제되어야 됩니다. 우리 선출직들이야 선거를 통해서 되지만 이런 어떤 검찰 권력은 실제로 그런 민주성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훨씬 더 책임윤리를 가지고 특히나 당이나 정권에서 이런 어떤 사법적인 이 권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절제가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정의로 포장하면서 더 강하게 가겠다.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진짜로 검찰 위주의 사법적인 칼 위주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선언 같은 거라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게 잠시만요. 전재위원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 텐데 제가 아마 오늘 이번 판결을 보고 우리 사회가 워낙 진영으로 나뉘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리고 하고 싶어요. 대선에서 패배하니까 패배한 쪽에 대해서는 검찰이 더욱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재판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대선에서 이겼다고 한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선출된 사람이 임명한 사람들이 검찰을 구성하고 있는데 검찰 권력이 무제한으로 행사된다고 한다면 검찰이 뒤진다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과연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안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건 검찰의 과잉 권력 행사고 그런 경우가 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오늘 판결이 나오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아마 오늘 저녁이나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좀 분명하게 생각을 좀 밝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재회 의원님. –대선 패배를 했기 때문에 더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저는 거기에는 뭐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가려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 그동안 3년 동안 법사위에 있으면서 봤던 것은 권력 수사를 뭉개했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살아 있는 권력도 정말 견후라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으면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현재 대장동 수사 이런 것이 다 기소든 불기소든 결론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법사에서 목도했던 것은 정말 우리 편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서라도 정말 뭉개려고 하고 수면에 드러나지 않게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꼭 윤석열 정부가 되든 어느 정부가 되든 이러한 것은 정말 지향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저는 지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그것이 꼭 제가 법원에서도 재판을 하면서 가장 싫게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정치인들이 기소가 돼요.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다 저는 정치적인 탄압으로 기소가 됐다. 오히려 정치적인 공세를 피고인인 정치인들이 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지향을 해야죠. 그래서 정치인을 수사를 하면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정치인을 잘못했으면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정치인을 수사하는 순간 나를 타겟팅한다 아니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다 아니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검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사실 행태를 그동안 정치권에서 많이 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나온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이게 정치적 사건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입시 비리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입시생들과 입시생을 가진 그런 부모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정치적인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을 정치권에서 항상 정치인이 연루되는 순간 정치적인 수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어쨌든지간에 오늘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어야 모두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욱더 엄격하게 자기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회 의원님, 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오늘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재회 의원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 사이라도 조국 전 장관이 법원을 나가는 장면, 그림만 들어오더라도 좀 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야기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안하시고 또 얘기해 주시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절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희 누구도 저희 민주당이든 아니면 아마 조국 장관의 지지층이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그런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요즘에 여러 가지 피의사실 유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제되지 않은 행동들을 끊임없이 검찰을 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사법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뢰 자선을 망가뜨리는 거고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지금의 검찰의 행태, 특히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행태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정말로 숫자를 세기 어려운 압수수색과 엄청나게 많은 사실 기억도 잘 못하는 수준의 이 기소 내용과 뭐 이런 어떤 굉장히 다양한 과격한 수준의 검찰권 행사가 사실은 검찰의 신뢰,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이 질문을 던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검찰을 지금 믿을 수 있느냐. 검찰은 그냥 권력의 칼일 뿐 아닌가라는 이런 어떤 이 생각들을 하게 지금 검찰이 오히려 스스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물론 저희 공공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의 책임윤리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검찰은 반드시 절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의지가 함께 필요한데 지금 이 정부 여당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더 세게 그리고 더 이 상대편만 이런 어떤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권호수 비의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범죄 일란표에 300번 가까이가 등장했음에도 왜 수사하지 않냐라는 검찰의 어떤 의도성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장 의원님, 잠시만요. 조국 전 장관이 유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은 안 됐습니다.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이 막 들어왔어요.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 넓은 8개, 9개 정도의 무젭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찰을 드립니다. 다만 직권난명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려야 결렬이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나이만큼 소외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기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 자금, 대선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이라서는 보다 성실하게 순솔하게 이심에 항소하여 유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 앞에서 국민에게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변이 워낙 소란스러워서 여러분 잘 안 들리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면 일단 조국 전 장관은 무죄 판결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데 먼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이나 증거인멸 이런 혐의 8개, 9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만 직권남용 등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이 부분은 항소해서 성실하게 다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심 판결이 끝난 만큼 제 소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9년에 장관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을 때 기자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언론과 검사에 대해서는 사모펀드를 이야기하며 이것이야말로 권력형 비리다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돈으로 대선 자금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 관련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는 이유는 여야 막론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됐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어쨌든 오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성실히 다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조국 전 장관은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유죄가 선고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는 그런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항소해서 다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성은 변호사,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12가지 혐의 가운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8개, 9개의 무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성은 변호사가 지금 아마 판결문도 잠깐 보고 계시고 그럴 텐데 쟁점 별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먼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업무방해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됐고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관련돼서 최강욱 의원의 명예인턴 활동 확인서와 관련돼서는 정경신 전 교수에 대해서 유죄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됐다고 일단은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들은 건 아니지만요. 일단은 그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조민 양의 서울대 입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고 뇌물수수 관련된 특히 이제 노안중 부산의료원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무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안중 원장과 조국 장관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고 아까 600만 원 추징이라는 건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나오기도록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 그리고 김경록에 대한 정보자장 매치 등 은닉 교사 이 부분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 위조 교사와 은닉 교사에 대한 무죄가 선고됐고요. 아까 잠깐 질문하셨던 박형철 비서관에 대한 애비적 공소 사실은 직무 유기로 아마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즉 직권을 남용했거나 아니면 해야 할 역할을 안 했다는 혐의로 이제 주의적, 애비적으로 됐는데 각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에 관한 부분은 아니지만 백원우 이제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는 유죄가,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아, 이게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까지 말이죠. 구체적으로 재판부가 사실과 관련해서 가령 외국어 고등학교 당시에 사문서 위조, 정경심 전 교수 유죄,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고위 학교생활기록부 정경심 전 교수 유죄, 업무방해 혐의 고3 학교생활기록부 허위기재 정경심 전 교수 유죄, 업무방해 혐의 고3 출결사항 허위 인정과 관련해서 조국, 정경심 두 사람 모두 유죄, 또 미국에 있는 대학 성적평가 업무방해 혐의 조국, 정경심 두 사람 모두 유죄, 그리고 고대 대학원 부정지원 업무방해 혐의 조국, 정경심 모두 유죄,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이게 바로 최강욱 의원,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 확인서, 그 부분인데 정경심 전 교수는 유죄, 조국 전 장관은 무죄, 그리고 위계 국무집행방해 부정지원은 조국, 정경심 모두 유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됐네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최강욱 변호사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허위 인턴한 것, 그거 하나 무죄 빼고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모두 다 지금 유죄가 선고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러면 아마 검찰도 항소할 것 같은데요. 검찰은 이렇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서는 유죄라고 생각해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선고되면 당연히 항소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이 수사 과정에 대한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도 많이 있었고 그 결과로서 기소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무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를 해서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는 것은 지금 과정에서는 뇌물 혐의 부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직무대카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법정에서는 핵심적으로 다퉈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전 장관도 같이 항소를 하겠다. 특히나 유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아까 잠깐 소감을 이야기할 때는 그중에서도 직권남용 부분을 조금 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잔여 입시 비리 관련된 부분들은 이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을 빼고 항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어떤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주장을 할 것인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재위원님, 뭐 보태신 말씀 있습니까?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징역 4년에 실형이 확정이 돼서 형 복역 중인데 오늘 또 1년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지금 앞으로 더 5년을 합쳐서 복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 역시 이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조국 교수가 얘기한 어떻게 출발했냐 사실 이게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 이렇게 비리를 저지른 물론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러한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아니면 이러한 과연 이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분이 과연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뒤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출발했냐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아직까지도 아까도 뭐 나왔습니다만 진지한 반성이나 아니면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벌국은 본인은 이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오늘 또 지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것을 또 정치적인 판결로 그렇게 몰아가는 순간 정말 또 대한민국이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소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내용은 재판에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조국정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사나 재판에 대해서 하는 거는 정말로 이건 진짜 그냥 정치적인 공격을 하시는 건데. 조국정 장관의 정확한 이야기가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유죄,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항소해서 다투겠다. 그러면서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번 재판과 관련한 저의 소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면서 사실 방금 말씀드린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은 오늘 재판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기소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과격한 정치적인 공격을 당한 부분에 대한 소외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전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실관계보다도 훨씬 많은 다양한 어떤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뉴스들도 포함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 또 하나에서는 저희 정치인들이 모두 겪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사실은 이 멸문지화 수준의 일들을 당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외는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공직자의 윤리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치의 문제에 있어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지금 우리의 정치적인 현실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닐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본인이 정말 부부가 정경심 교수와 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분이 이게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출발형은. 정치 의원님,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 이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 많은 학부모들이 다 비슷하게 했던 일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 안 들으셨어요? 저는 제가 법조인을 지낸 경험으로요. 제일 저는 정말 죄질이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무소 위조입니다, 위조. 아, 제가 그렇죠. 사무소 위조까지 아이들라도 아이들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거랑 차원이 다르죠. 그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허위 경력 뭐 이런 것은 그렇게 그게 뭐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인으로서 사실 제가 그동안에 법조인 생활하면서 본 바로는 위조를 하는지 위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선을 넘어도 너무너무 넘은 거예요. 그거를 어느 정말 그 학교육률이 높은 부모가 사무소 위조까지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주기 위해서 하는 것. 저는 그 발언 자체로서 굉장히 정말 진지한 교육렬을 가진 그러한 학부모들을 좀 편애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그럼 좋은 대학 보낸다고 해서 사무소 위조, 문서 위조해도 되나요? 그거는 너무 이건 너무 나간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가 그러면 문서 위조해서 좋은 대학 보냄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런 도덕적인 기준이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아무리 본인으로서는 하시는 말씀이 많겠습니다만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진지한 사과가 있었던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것 때문에 조국 장관이 지금까지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를 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징계위가 안 열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1심 판결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서울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조국 교수에 대한 이런 징계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이것도 지금 다른 교수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징계위원회를 해왔는데 그렇고 재판이 길어지는 바람에 본인이 강의도 안 하면서 지금 어떠한 그런 수당을 받는다 할지 사실 또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는 사실 이러한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빨리 조국 교수에 대한 이 징계를 하루빨리 좀 열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조국 전 장관 당시에 수사가 시작되니까 조국 전관을 지지하거나 또 민주당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는 이런저런 노력을 다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조국 전 장관만 이렇게 엄청나게 수사를 하느냐고 하는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회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설명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사실 어느 누구도 허위 스펙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권장하지도 않고요. 당연히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제가 요즘 저는 법 감정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일로 사실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합의 5년을 받은 거잖아요. 실형 5년을 다른 어떤 유사한 일들이 있었던 그 국민들도 다 5년을 살아야 되냐라고 물으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이 유사한 표창장 위조권 같은 일들이 생겼을 때 5년을 실형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부부가 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을 권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굉장히 과도하다. 지금 사실은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상업 펀드나 관련된 건 사실 있지도 않은 일이었고 기소도 안 된 수준이었는데 너무너무 과한 정치적인 공격을 엄청난 큰 의도로 했다라고 한 그런 어떤 소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또 정치적인 공격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저 정도의 소회나 감정을 가지는 거는 사실 좀 당연해 보여요. 아니, 장 회원님 말씀대로는 코링크만 조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약간 절제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왜 왜 왜곡하십니까, 이야기들. 그렇잖아요, 지금. 코링크.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왜곡해서 말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무죄가 됐으면 그냥 거기서 그 수사에서 맞췄으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안 오는데 그런데. 그거는 제 말을 완전히 왜곡하신 본인의 해석이신 거고. 아니,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입시 부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도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제 이 2년 나온 것도 사실은 아까 1년 정경심 교수 1년이 과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다퉜기 때문에 그래요.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가 자백을 해 보십시오. 이 형량 훨씬 내려갑니다. 집행위에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모르세로, 나는 모른다. 그래서 조국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 증언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어요. 본인이 정경심 교수의 증인으로 나가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이 법을 이용하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다투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한 것이고 그리고 형량도 높이 간 거예요. 제가 판사 생활을 해 본 경험으로 보더라도 자백을 하느냐, 부인하느냐 굉장히 다릅니다. 이 사건 자백했다고 보세요. 3년 2개월이나 걸렸겠습니까? 한두 번 재판하고 끝납니다. 방금 바로는 사실은 저는 정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판사 출신이 오히려 지금 합법 신뢰를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발언이세요. 사실은 본인이 이 무죄에 대해서 주장하고 방어하고 다툴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퉜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인 국민적인 법감정보다 훨씬 과한 4년 플러스 1년 같은 센 어떤 실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우리 재판부가 가지고 있는 법원의 신뢰를 오원님께서 지금 떨어뜨리시는 거죠. 아닙니다. 자백이냐, 부인이냐 이것은 행사하느냐 아니냐가 이게 양형의 인자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의 행사 재판을 받는 모든 피의자들이 그러면 충분한 어떤 방어권이나 아니면 진술 거부권이나 그런 것들을 행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피고인의 권리인데요. 그런데 다퉜기 때문에 많이 받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그거랑은 지금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양형 인자에 있어서는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은 변호사가 또 두 분의 논전을 쭉 지켜보셨는데 김성은 변호사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사건 1심 판결의 의미가 무엇이다, 법조인으로서.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이제 사실관계나 법제 형량 이런 부분들이나 법적인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제 결국 사법이 작동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또 판결 이후에도 계속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명이 그냥 민간인으로서, 법률가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염치와 절제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실 여부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다툼이 정치화되게 되면 법정 자체가 계속 정치가 돼서 어떤 사건이든 간에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민이 양분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수사 과정과 사법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과 논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공화국의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절제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공직자들이 엄정하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으면 수사받고 재판받아야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도덕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모든 도덕이 재판의 대상이 되고 그것이 수년 동안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은 모든 것들은 이제 우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모든 정치적인 공직적인 역할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권력이든 아니면 수사와 사법에 대한 권력이든 각각에 있어서 조금 더 절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각각이 서로 간에 과잉되게 그 갈등이 에스컬레이팅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나라가 만들어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명의 사인으로서 법률가로서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또 두 분도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3년 2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선거 공판 내려졌는데요.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감찰 무마 직권남용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잠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증거위저 교사, 증거인입 교사, 뇌물수수 이런 부분들은 또 무죄로 선고가 됐는데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하게 아마 8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7개, 8개, 9개 정도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의 부인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미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징역 1년의 형량이 추가가 된 겁니다. 딸,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것 이것이 뇌물 아니냐. 그 부분은 줬다고 하는 사람 받았다는 조국 전 장관.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이 돼서 제공한 노한중 부산대 원장이죠? 부산의료원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됐고요.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징역 10월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는 점을 들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도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년 2개월 동안 끌어온 재판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지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3년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양분돼서 무죄다, 유죄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는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상당 부분 유죄였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공정과 상식, 정의 이런 주제들을 놓고 우리는 토론해 왔습니다만 처형에 있는 진영 그리고 의견에 따라서 다들 생각이 다르실 겁니다. 다만 김성훈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염치와 절제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 조국 전 장관,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 검찰은 어떠한 생각과 입장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앞으로 보여야 할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오늘 재판 마치고 나오면서 국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그대로 보내겠습니다. 오늘 이 순서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 이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사과의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감사드리고 유죄를 선고한 부분은 항소해서 성실하게 다투겠다. 그리고 이 재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국민 여러분 생각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이 순서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조국 전 장관 이야기 보여드리고요. 중간 광고 보고 나서 뉴블 더 그리고 여당의 대표 경선 관련 소식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로 5년째만의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렬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국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직권난명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소하여 더욱더 성실하게 다툴 것입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선고를 받은 나이만큼 소외를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증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 자금, 대선 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3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의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순솔하게 의심에 항소하여 유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